한국국토정보공사 어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아니 너무 젊으셔요. 자전거 길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.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낙동강까지 간다니 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어요. 자기 운동을 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건강이 최고죠. 가장 좋은 거는 뭐 저희들이 편안하게 아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빨리 부산까지 개통이 돼가지고요.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.